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아, 테슬라형, 차가 왜이래? 혁신 최고, 품질 최악. 테슬라가 오픈카도 판매하나요? 테슬라 모델Y를 구매한 지 2시간 만에 주행 중 루프가 떨어진 사고를 당한 구매자는 머스크씨, 왜 테슬라가 컨버터블도 판다고 얘기 안해줬나? 차량 품질을 꼬집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머쓱하게 만들 내용이다. 테슬라 모델3 범퍼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올 7월에도 떨어졌다. 테슬라는 처음에는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결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드물긴 하지만 2019년 5월 21일 이전에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의 특정 구성품은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 손상될 수 있다며, 리어 범퍼가 차량에서 분리될 수 있고, 하네스, 바디페스너, 마운트가 함께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폐차 수준의 자동차에서나 볼 수 있는 품질 문제가 신차에서 발생한 셈이다. 미국 방송사 CNN은 총 127대 테슬라 차량에서 의도치 않은 가속 문제가 발생, 110건에 달하는 사고가 생겼고, 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월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매체 인사이드 EV는 주차된 테슬라 모델Y 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당신이 테슬라를 사면 이렇게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지난달 보도했다. 겨울에 모델3 페인트 부식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AFP통신 등은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테슬라 모델S와 모델X에 대해 서스펜션 결합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지난달 내보내기도 했다. 10년 가까이 전기차 열풍을 이끈 미싼 리플을 제친 전기차 대명사이자 자동차계의 애플이라는 말을 들으며,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테슬라엔 뼈아픈 사건들이다. 하지만 품질 논란은 이제는 테슬라 꼬리표가 됐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정보회사 JD 파워가 지난 9월 발표한 연례 초기 품질 지수에서 처음으로 조사 대상이 된 테슬라 차량은 100대당 250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평균은 166건으로 테슬라가 주요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낮대점 수준으로 품질이 최악이라는 뜻이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제네시스와 기아차는 가장 문제가 적은 자동차 브랜드로 조사됐다.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1위, 기아차는 대중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JD 파워는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새 차를 보유한 90일 동안의 체험을 설문조사한 뒤 초기 품질 지수를 산정한다. 테슬라는 신차 등록 데이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며 이 조사를 회피했다. JD 파워는 모델3 판매가 늘어나면서 마침내 미국 35개 주에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한 뒤 고객 경험을 조사할 수 있었다. 더그 배츠 JD 파워 자동차 부문 대표는 테슬라 보유자가 이번 조사에서 제기한 문제에는 차체 패널 단차, 차량 떨림, 품절음, 도장 품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판매, 리축과 브랜드,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품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 목표로 삼았던 137,000대보다 많은 119,300대를 인도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56% 증가했다. 테슬라 주가도 올 들어 400% 넘게 급등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프어스는 지난달 12일 테슬라는 내년 판매 규모가 8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테슬라 신용등급을 B플러스에서 BB등급으로 상향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는 전기차 대세를 이끌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판매 1위 전기차 브랜드는 테슬라다. 판매대수는 7,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1,600%가량 폭증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종별 통계를 산정하는 카이지우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차 판매 1위는 테슬라 모델3다. 판매대수는 683대에 달했다. 현대차 코나 EV는 4,078대, 기아차 니로 EV는 1,942대로 그 뒤를 이었다. 올 9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도 테슬라 모델3 차지었다. 판매대수는 1,833대다. 전체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D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테슬라 인기 비결은 스포츠카에 가까운 외모와 성능, 혁신 이미지 때문이다. 또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 수입차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가격대인 5천만원 안팎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무엇보다 테슬라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을 통해 불편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려는 팬덤을 형성했고 기존 구매자들을 통해 팬덤을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테슬라 모델3 소유자 조사 결과에서도 팬덤 현상을 볼 수 있다. 소유자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모델3를 다시 구매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추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 추천했다고 답한 소유자도 많았다. 그러나 테슬라 팬덤이 철홍성은 아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더 강력한 혁신을 선보이는 경쟁자들이 뛰어들고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 노하우를 갖춘 아우디, 벤츠, BMW, 르노, 푸조 등 자동차 브랜드들의 반격도 거세지면 품질 논란 꼬리표를 떼지 못한 테슬라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준의 품질이나 서비스 개선이 없다면 고객을 호갱으로 여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테슬라가 차량 자체보다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비스에 더 관심이 있더라도 차량 품질 형상과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과 달리 차량의 품질은 탑승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미오 주가가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미오의 미국 주식예탁증권은 이날 전장 대비 12.3% 오른 42.35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시티그룹이 미오의 주가 목표치를 33.0달러에서 46.40달러로 높이 명향을 받았다. 미오 주가가 목표가에 도달하려면 9.6% 더 올라야 한다. 시티그룹은 전기차 업종의 전망이 한층 더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미오의 자동주행 모델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오의 경쟁사인 리오토와 샤오폰의 주가도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시티그룹이 리오토와 샤오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밝히기 시작한 영향을 받았다. 시티그룹은 리오토에 대해 보유 의견을 부여하면서 판매량 증가와 수익 개선으로 2022년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시티그룹은 또 샤오폰이 향후 5년 동안 57%의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해 2024년의 이익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매수 의견을 내놨다. 이날 리오토의 ADR은 전날 대비 10.89% 오른 28.09달러를 기록했다. 샤오폰 ADR은 30.89% 치솟은 35.85달러를 나타냈다. 전날 상승률은 23.32%로 주가가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니콜라의 파트너십 협상이 진행은 진행 중 GM과 니콜라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니콜라 투자자에게 아직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입니다. GM의 최고 경영자 메리바라는 목요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두 회사 간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근 니콜라 주식이 상승 반전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다. 예전 니콜라와 GM 사이에 20억 달러 수준의 전기트럭 제조 및 라이센스 거래를 체결한다고 9월에 발표했다. 하지만 니콜라의 전 설립자인 트레버 밀튼 회장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발표한 힌덴부르크 리서치의 보고서 후 GM과의 협상은 보류되었다. 니콜라의 창립자 트레버 밀튼은 9월 말에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물러났으며 니콜라는 힌덴버그 리서치에 많은 주장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은 GM과의 파트너십이 처음 발표된 직후 최고 가격에서 60% 이상 하락하는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현재 니콜라와 GM과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니콜라와 GM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양사 간의 협의는 12월 초에 최종 마무리되어 체결될 계획이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핵심칩 수급 난항. 연말 대목 앞두고 아이폰 2웨이브 생산차 질핀나. 애플이 아이폰 2웨이브 생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파워칩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고심에 빠졌다. 최대 성수기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 2웨이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아이폰 2웨이브 생산 과정에서 파워칩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대량의 파워칩을 미리 대량 구매하면서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가 많지 않아 이 같은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든 것으로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 중 하나인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는 5G 스마트폰이 4G 스마트폰에 비해 30에서 40% 많은 칩을 필요로 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다수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핵심 칩을 선구매한 것도 파워칩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다만 이 같은 부품 부족 문제가 아이폰 2웨이브 생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상당수의 부품사는 재고 부족에도 불구하고 큰 손인 애플을 다른 고객사들보다 우선시할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애플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언급했다.